선택 목표 저거 동굴 가서 깨는 거 설마 처음 위치부터 시작하지 않겠지? 가기 엄청 귀찮은데? 아니야 처음 위치 아니야 마지막 끝냈던 위치 비행기 놓여있던 그 위치에 내려오네 빵 끝 도착했자 염 응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야 응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야 어 일로 갈 수 있네 길이 열렸네 어 예이 파방이 이렇게 좋은 거였구만 파방 멈춰 꾸린건줄 알았는데 엉덩이 껴서 못나오는구나 내가 도와줄게 동굴 어디로 가야되지? 뭘로 가야되지 동굴? 절로 가야되네 우웨어쩔 율로 가면 안돼 율로 가면 느려 원래 있던 위치로 이거 좋은데? 이거 위치에 속도 엄청 빨라져 여기가 아닌데? 절로 가야되는데? 저게 어떻게 가냐? 아 나 처음 시작했... 처음 시작했던데 가야되 올라갈 수 있어 어 여기있다 뿜 빰 맨 와우 얘들 이걸로 안들죠 야 좋냐? 좋아? 수류탄 빵이다 이놈들아 수류탄 맛 좀 봐라 3레벨 되니까 무기 레벡 진짜 느리다 여긴데 뭘 먹어야 되는거지 이건가? 이거 타고 올라가는거 같은데? 아닌데? 부셔지는거 아닌거 같고 이건가? 왠지 이거 같은데? 여기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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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서브미션 1에서 5겠구만 볼트 위주로 업그를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돈을 빨리 얻어서 아이템을 사니까 나중에 아이템들 엄청 비쌀거란 말이야 분명히 핍! 이 게임이 훨씬 옛날에 나왔어요 이 게임 이거 리메이크 된거고 옛날에 엄청 오래전에 나왔어 나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PSP로 했거든요 이거 그것보다 더 전에 있었을걸요 PS1이가 PS2로도 빵 끝 트레스패서 필요해? 여기 가서 구해온 되는건가? 이제 가서 죽이면 되는건가? 좋았어 인트류더 디테크디 인트류더 디테크디 limited 아냐 아니야 아니야 어디로 가는거야 뭘로 가는거네 안녕?! 오аюсь 길게 쐈ざ서 두방이래 이제 강아지 미스터 져건 이스틀 힐 헤네미 잔 어우 씨 팝을 나오네 딜기 칩삼이야 너무 쎄 훅 쏴 정빵마음은 수리탄 한방이야 오 저럴컨 얘도 엄청 쎄다 연사독도 빠르게 하면 돈 많이 대겠는데 쎄 모기 안정된 weapon removal detected self-destruct sequence initiated 랩치트 we must keep moving 어디로 가야 되냐 ship will self-destruct in 20 seconds 잘 있어 잘 있어 개꿀 하나 터뜨렸다 무기 하나 샘 파왔다 잠깐만 무기 좀 확인하자 무슨 무기지 이거 다중 록 레이저 유족 표적 유도 시스템을 갖춰서 다수의 쟤에게 동시에 로켓을 일제 사격할 수 있습니다 개꿀보기 개꿀보기 왜 꼈는데 바로 그 창에 장착이 안될까? 이거를 이거를 이거 이렇게 하면 되는건가? 오케이 기본무기 빼고 다수의 쟨 터뜨려 와우 와우 이거 쓴다 왠지 쎄 보인다 일단 딜 써보면 알겠지 어디로 가야 되지? 욜로는 아까 그 패스 있어야 갈 수 있었는데 이때 랜셋은 알고 있었는데 릴가라는 데 가서 트레스패서를 구해야되네 욜로 가면 되려나? 클랭크 잘 가 는 내가 플레이 하지 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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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도 나도 개쎄다구 음 what is that? it's 트레스패서를 아니야 내 업그레이드 칩이야 나 업그레이드 한 거야 음... 내 업그레이드가 제가 가려야 할 수 있어 어떻게 하세요? 저는 새로운 가드 오, 뭐야? 뭐지? 너는 다 찾을 수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내가 사야 할 것 같아 이건 내가 사야 할 것 같아 근데 아직 프로토타입 기술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내가 사야 할 것 같아 오, 괜찮아 내꺼야 이건? 오글 생각하지 마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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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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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맞았어 오 오 하나 떨어졌어 오 하나 떨어졌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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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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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이오 하이오 대충 퍼즐맛 얻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다 알겠다 들고 가면 또 할 수 있는게 있겠지 뭐 문 열고 뭐 다시 들고 오는거겠지 뭐 그리고 이걸로 열고 다시 이거를 들고 가면 뭔가 있을거야 문 두개 넣는거구만 음 아 빰빰 흠 네 처음 갑니다 이 게임 난생처음 해보는게 포틀이 너무 간단해 오오오오 뭐야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오오오 깔릴뻔했어 잠깐 라셋에 라찬한테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가 음 음 무기 없거라고 갑시다 두개 구해왔으니까 저번에 했던거 이어서 하는거에요 깨는거 전체로 깨는건 처음이죠 이 게임을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니었지 그냥 클랭크 그거 구해야되니까 별로 못가거든요 다시 보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잘가요 밑에 뭔가 없었나 아 없네 깔리면 어떻게 돼 아 안내려오네 트레스페스를 구해와야 되는거 아냐 딴 데 가서 해오는건가 릴라 하두 수도에서 트레스페스를 찾기구나 여서는 찾을 수 있는게 아니네 아 딴거 선행미션을 깨고 와야되는거네 이게 못깨는 표시로 되어있잖아요 빨간색 저 1급 비밀 1급 비밀이란 미션을 먼저 깨고와서 이걸 깨야되는거구만 일단은 치킨을 시키고 일단은 치킨을 시키고 릴라 하두서 여기를 가야되네 아 그리고 황금 볼트를 다 얻을 수가 있는데 내가 아직도 못 얻었구나 하나밖에 못 얻었어 캐루완에서는 아라디아 3개 얻을 수 있는데 하나도 못 얻었고 G34 성원에서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못 얻었고 벨딘에서도 하나 얻을 수 있는데 못 얻었어 그니까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걸 놓치고 온거야 일단은 치킨을 시키고 일단은 치킨 시키고 뭐 먹지? 치킨 반 마리는 안되나? 여러분 전화해서 혹시 치킨 반 마리는 안되나요? 비비큐 한 번 시켜 먹을까? 비비큐 한 번도 안 시켜 먹을 것 같은데 한 번 시켜 먹었나? 여기 왜 이렇게 평이 안 좋냐? 아 반 마리도 된다고요? 그래? 근데 배달이 안된다고 만원이 안되서 반마리하고 추가를 시키면 되잖아 교촌치킨이 그거죠? 허니콤보 한번 해볼까? 한 번 해볼까? 네 여보세요 혹시 허니콤보 반말이 되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허니콤보 여기 3천보대기로 380번지 예 카드로 결제할게요 오시면 연락 주세요 일단 치킨시켰고 좀 하다가 하이즈되면 하이즈하러 가죠 하이즈 지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아쉬웠어 된다네? 저는 갈비천왕 별로 맛없더라구요 갈비천왕 보다는 맛초킹이 차라리 더 맛있더라구요 오 새 무기 새 무기 와 15,000원이나 해 8비트 8비트로 날려버리는 무기야? 과거로 저걸 날려버린대 즉시 댄스 파티를 시작하여 댄스 파티로 만들어보이는 무기인데? 댄스 파티로 만들어보이는 무기는 도대체 뭐지? 이거하고 같이 조합하면 꿀이겠는데? 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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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떨어질 뻔 어디있어? 여기있네? 호호 호호 흠.. 여기 뭐지? 죽어버렷 이가 한번 잡는데 수류탄 쓰기 너무 아까운데? 그냥 뒤져 이가 한 마리 잡는데 수류탄 쓰기 너무 아까운데? 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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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빼자 아 너무 아깝다 기본 무기로 바꾼 다음에 얘로 때립시다 수리탄 쓰기 너무 아깝다 여기 물 채워야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우주가 나서 다시 물을 채웁시다 물을 채우고 그래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 그 장소는 죽을 것 같아 정수 정수 각도 공개 바뀐 일이 없다고요? 바뀌었을텐데 정수 각도 공개 바뀐 일이 없다고요? 정수 날짜는 같은데 내용만 수정했습니다 정수 내용을 안보셨구나 정수 어이구 어이구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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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기 세팅 중에 해놓고 갑시다 무기 세팅 중에 해놓고 갑시다 아, 아들. 저는 믿습니다. 이제 뛰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들 물도 안 죽어 아 제발 아나 뭐 어떻게 개야 되는 거야 개 빨리 갔는데 그냥 얘들 다 무시하고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아 아 아 제발 아니 여기 어케가냐고 여기 이 이쪽 길이 아닌가 아 아 아 아 아 네 어디로 가야해 여기 맞는거 같은데 아이고 얍 넘어트리지마 아니 여기서 어떻게 가냐고 아니 여기 어떻게 가냐고 아니 달려서 그냥 가는데도 안가져 산소가 이렇게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중간에 공간이 있을거 같은데 여기 이정도 엄청 빨리 왔거든요 마치도 않고 개빨리 왔어 봐봐 개빨리 왔어 진짜 진짜 여기서도 안가지면 난이도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로 깨는게 아니다 아 뭐야 그냥 느렸던거야 아니 진짜 한 대도 안 맞고 부스터 까지 쓰면서 와야 올 수 있는 데였어 와 너무 힘든데 왜 한번만에 절대 못해 못해잖아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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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